한미동맹 우리가 앞장선다. 미국의 지원가 한미동맹에 감사하는 6.25 한국전쟁 사진전. 미 육군 공수부대 및 특수전 사령부 박물관. The World Peace Freedom United에서 진행하는 생명의 항해 TV 안재철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사진 속에 그 사람을 찾습니다. 171회 방송으로 6.25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지원가 한미동맹에 감사하는 안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중공 바이러스 사태로 세계적인 팬데믹이 발생하여 모든 것이 정지된 상황에서 많은 단체나 기관에서 과거의 자료를 올리는 것으로 행사를 대체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는 안보 교육입니다. 2부에는 미국 노스캐로라이나 파에필에 거주하는 6.25 한국전쟁 당시 최초로 투입된 미 육군 24사단과 미 7사단 참전용사인 글랜 레인 미 육군 특무상사를 인터뷰했던 영상을 소개합니다. 지난 20년간 5200여 회에 걸쳐 진행해 온 6.25 한국전쟁 사진전과 6.25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원했던 세계 67개국 국기 퍼레이드를 다른 때도 아니고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2020년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나라인 중국의 중공 바이러스 사태로 미국과 미국인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참조로 The World Peace Freedom United는 6.25 한국전쟁 사진전과 6.25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원했던 세계 67개국 국기 퍼레이드를 지금은 주로 미국 순회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국에서 전시하지 못하도록 탄압을 받는 이유가 가장 크기는 합니다. 한국에서도 우리 여러 곳에서 정말 많이 전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동안 5200여 회 진행했으면 우리 진짜 많이 활동했었죠. 우리 사진전을 한 번도 안 보았다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니군요. 중북자익주사파 세력이 정권을 잡고서는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국군기무사는 완전히 깡통으로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간첩을 안 잡으려고 애써서 그렇지 대한민국에 워낙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 간첩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니 간첩들도 우리 전시를 본 적은 많았겠군요. 우리는 2019년 11월 11일 전후로 열흘간 미국 노스케로라나 파엣빌의 미 육군 공수부대 및 특수전 사령부 박물관에서 6.25 한국전쟁 사진전과 6.25 전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원했던 세계 67개국 국기 퍼레이드를 전시해서 1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올 정도로 미국인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참조로 노스케로라이나 파엣빌은 포트 브레그에 있는 미 육군 전력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포트 브레그라고 하면 포트 브레그 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 육군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이 부대의 사령관으로 있었던 기지입니다. 포트 브레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로 삼성장군 쓰리스타가 승진하여 대장이 되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취임하는데 6.25 한국전쟁의 휴전협정문에 서명했던 제3대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마크 클라크 대장이 미 육군 전력사령부 사령관으로 있다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같은 부대 미 육군 전력사령부 사령관이었던 에이브럼스 대장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취임했기 때문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미 육군 공수부대 및 특수전사령부 부대로는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 직할로 4천여 명으로 구성된 미 육군 공수 제187여단이 크고 작은 작전에 투입되어 북한 공산군과 중공군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데 크게 기여했었습니다. 참조로 저는 북한 인민군이라는 용어를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놈들이 언제 인민을 위해서 행동했던 적이 있던가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 주민을 수탈하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동재정권 아래 같이 동조하고 있던가요?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중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공산연맹에 대한민국을 끌어들이려 온갖 폐약질을 일삼고 있는 종북좌익주사파 세력의 행동과 너무도 똑같죠. 종북좌익주사파 세력이 어떻게 똑같냐고요? 사람이 먼저다 더불어 살자고 하면서 뒤로는 우리랑 같은 편인 사람만 먼저다. 우리랑 같은 편만 더불어 살자고 실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그래서 우리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만 살아서 조잘조잘 되는 것은 너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교조가 장악하여 역사교육을 공산화 교육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어려서부터 공산사회주의 교육을 바꿔서 자랐고 있으니 이런 황당한 거짓말이 통하는 한심스러운 세상이 되었죠. 미 육군 공수체 187여단은 특히 4천여 명이 모두가 한꺼번에 투입되어 낙하한 작전을 두 번에 걸쳐 6.25 한국전쟁 당시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수복작전 이후 38선을 넘어 북진할 당시 평양을 탈환하고 북쪽으로 달아나는 북한 공산군을 차단하기 위해 평양과 평안북도 숙천, 선천 중간지역에 투하했던 작전이 있었고 제2차 서울수복작전을 성공한 후 1951년 봄 경기도 문산에서 달아나는 중공군을 차단하기 위해 4천여 명이 한꺼번에 투하되는 어마어마한 작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 지금의 군사력은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미군을 완전히 물탱이 군대로 만들어 나왔던 미국 내 PC 좌파가 주도하던 민주당 정권의 당시에 군대와는 완전히 다른 군대가 되었죠. 미군의 아낌없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힘이 정말 막강해진 군사력으로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유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지키고 있다고요?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나라가 한미동맹으로 우리와 함께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반도 주변에 니미지크 클래스 항공모함 전단이 3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니미지크 클래스 항공모함 전단이라 하면 대체로 웬만한 나라의 해공군력보다 막강한 파워를 자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메가다 장군 기념관에 있는 미국 버지니아주 노폴크에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해군기지에서 공개적으로 촬영이 가능한 미 해군 선박을 촬영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 자료와 미 니미지크 클래스 항공모함 전단에 관해 소개하면서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미 군사례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함께 음모를 꾸며 첩불구태타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하고 정권을 갈취하여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중국 공산당과 짜고 국내의 공산자들과 그들의 돈의 노예가 된 하수인들을 동하여 불법 선거를 하였지만 이들의 세월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달도 차면 기운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름대로 되겠군요. 그날이 빨리 와야겠죠. 2부에는 미국 노스캐로라이나 파웨필에 거주하는 6.25 한국전쟁 당시 최초로 투입된 미 육군 24사단과 그리고 부상에 회복되어 다시 한국으로 왔던 와서 미 7사단에 참전을 했던 참전용사인 글랜 레인 미 육군 특무상사를 인터뷰했던 영상을 소개합니다. 저희가 최근 현충의 노래 배경으로 계속 소개하는 영상이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불법 남침하던 당시 7월 초에 국군, 경찰, 학도병과 미 육군 24사단의 작전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생명의 항해 TV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월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는 미 연방정부 승인 세금공제번호 501C3를 보유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더 월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는 지난 20년간 1945년 대한민국의 해방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을 지원하고 6.25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미국의 인도주의와 인류애를 세계에 알리고 확고한 국가 한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 월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는